저희 시장 전체가 보시면 사고법 위주로 되고 3,000원, 5,000원, 10,000원 가격이 좀 저렴합니다 그런데 저렴하면서도 여기 오시면 밑단부터 해서 기장까지 싹 다 공짜로 줄여주고 룬스톱을 해서 입고 갈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가져와서 손님들이 한 번 오고 마는 가게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 수 있는 그런 가게를 만들려고 합니다 많이 많이 오셔서 여기 계십시오 감사합니다